운동장 소금작업, 표면정리작업으로 잡초없는 깔끔한 운동장 만들기 진주 경상대 4대 부고, 경남 진주에 위치한 경상대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의 소금포설, 표면정리작업 다녀왔습니다. 마사토 운동장은 1년에 약 1cm가량 비, 바람에 손실 및 마모가 되어 꾸준한 관심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 방치했을 때 표층의 변형, 미생물에 의한 오염으로 이끼, 잡초 등이 생기게 되면서 수평이 맞지 않아 물고임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동장에 소금을 살포합니다. 하지만 소금 살포 후 표면을 정리하며 믹싱을 해줘야 효과를 볼 수 있어 저희 스마치에 작업을 요청하셨습니다. 바로 경상대 4대 부고 작업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작업 전 운동장 상태입니다. 수평이 맞지 않아 비가 그쳤음에도 빗물이 빠지지 않고 물이 고여 있어 체육활동에 지장이 생깁니다. 전체적으로 잡초들이 자라있었고 특히 가장자리나 시설물 근처에 많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차량 진입이 어려운 조회대 근처는 인력이 직접 이물질, 잡초 등을 미리 제거해줍니다. 그라운드 클리어를 차량에 연결해 운동장 표면을 정리해주며 잡초나 이물질을 제거해줍니다. 평탄부 필터부 롤러부가 하나로 되어 있어 원스탑으로 작업이 가능해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운동장에 뿌려줄 소금이 도착했습니다. 안전을 위해 수입산 식용 1,001연만을 고집합니다. 운동장의 일정한 간격으로 소금을 살포합니다. 소금을 뿌려 흙먼지와 잡초 생성을 억제해주고 살균작용, 운동장을 단단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 소금과 기존 마사토를 믹싱해줘야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 남아있을 이물질을 추가로 제거하면서 표면을 정리하고 소금과 마사토를 믹싱 작업합니다. 수분이 많았던 운동장을 정리하기 위해 일반 필터에서 메쉬 필터로 교체 후 마무리 면 작업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진주 경상대 4대 부고 운동장 클리닝 및 소금 살포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운동장 표면이 깔끔하게 정리되었으며 운동장 본연의 기능과 탄성이 복원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운동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저희 스마츠를 선택해주신 경상대 4대 부고 모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스마츠는 그라운드 클리어를 개발하고 모든 운동장을 유지, 보수,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더불어 그라운드 클리어를 전국적으로 납품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운동장 클리닝 및 소금 살포 작업에 대한 문의는 1666에서 6381로 연락주시면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